그 당신들도 10대잖아요 지금 그쵸? 좋겠다 홍련님 목소리가 살짝 좀.. 초대학생 같아 보이는데? 맞아요 그쵸 몇 살이에요? 네 12살이요 12살이면은 5학년이네 네 7년생 응? 06년생이라고? 일.. 06년생이요 와.. 와.. 참.. 화이팅 화이팅 형이라고 해 네 2010년이면 그거 아니야? 남아공 월드컵인가? 네 네 여기 빠 보이게 뒤에 하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서 해요 음.. 편한데서 해 여러분들 오우 오우 천사 장금 먹으면 바로 해줘 이긴거 같애 오우 저기 되게 놀다 응 나이스 뒷편 잘하네요 저도 12살이에요 12살.. 제 방송에 초등학생분들이 좀 있으시네 홍련님 네? 초등학생으로서 제가 어때요? 저희가 방송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네 알았어 그럼 7선 하자 5선 하려다가 지금 너가 재밌다고 해서 7선 할게 네 착하지? 네 근데 홍련이 풍선이 없다 그 뭐냐 사줄까 형이? 튕겼니? 아니요 너 풍선이 없어 풍선이 없어 아 풍선이 이거 아 풍선이 없구나 응 귀엽네 형이 아니라 아저씨 해야 되냐고요? 에이 형이지 첫 우주 아 이겼냐? 아 졌다 아씨 아 지금 몰래카메라 하는거 아니지? 뭐 이겼는데 졌다 그런거 하는거 아니지? 아 0점 0이초니? 와 0점 0이초니? 어 그렇지 그렇지 형이지 우리 18살 차이 난다 12살에 사회생활이라고? 아니 아니 진짜 형이니까 그러는거야 나마고 월드컵세대 하트를 해보았습니다 하하 하하 근데 여러분들 자꾸 나랑만 18살 차이라는거처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랑도 많이 차이나요 그치 홍연아? 네 응 형 내려잖아 지금 삼촌들이 삼촌 뭐 이모들이 방송보고인데 어때? 잘 모르겠는데 형은 형은 삼촌 아니잖아 형이잖아 그치? 네 팀물님이랑 롤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열일곱이요 응 뭐야 다 뭐 다 뭐 십대 십대들에 지금 내가 껴있는거야? 다행이지 와우 지금 겨우 좋으실 듯 같다 잠 1파 1미 이겼어 나이스 초등학생 친구 은택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어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네? 형 응원 많이 해달래 자 시청자분께서 네 많이 해줄거지? 네 고마워 목소리 울고있는거 아니지? 네? 아니 떨려서 12살이면 뭐 일기 쓰나? 아니요 일기 안써? 응 형때는 일기 쓴거 같아서 요즘에 일기 같은거 쓰나? 진짜? 아 진짜? 정시차려 아 홍연이구나 미안하다 홍연아 네 좋아가지고 돌렸어 좋아가지고 돌렸어 배움노트는 뭐야 또 배움노트 그거 배움노트에다가 쓰는거에요? 아 진짜? 오늘 카트 배웠으니까 써 알겠지? 3학년 그 당신들도 10대잖아요 지금 그쵸? 좋겠다 나는 30대 됐는데 택님은 국 아니 나 국민학교 아니야 나 급식 있었어 여러분 그리고 급식 거북이 맵이다 뭐라고? 거북이 맵 지금 살짝 돌려서 까는거 같은데 거북이 거북이 좋아 근데 거북이 좋다고 아니 거북이 차가 없으니까 해명을 못하겠네 이거 내가 뭐 잘못 들어왔는데 갑자기 거북이 나가고 잘못 들어왔나 했네 어 미안해 홍연아 맵 한 마라 널 돌려버리네 니가 거북이 얘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거북이 좋아 근데 거북이 알 거 좋아 다 빠지 내가 지금 없어서 못하는거야 요즘엔 거의 급식실 없다고? 급식실 없어 요즘에? 네 그럼 어서 먹어 밥을 요즘에 반에서요 아 반에서 막 급식차 끌고 오나 그럼? 네 맞지 맞지 형 때도 그랬어 급식차 그 수학선생님은 알아도 수학이 익힘책은 모르겠는데요 그런게 있어요 네 네 저 초등학생 때 나왔어요 카트가 그래 그때부터 한 거 같은데 거의 나 초등학교 6학생 때 나왔어 거의 나오자마자 한 거 같은데 딱 친구들이랑 그냥 피씨만 갔지 피씨만 갔지 피씨만 몇 년 뒤에 나왔어요 카트? 2004년인가? 와 오오 카트가 너보다 그 나이 많네 형이 있어요 형 빨아봐 아 아악 제가 6학년 때 카트가 나와서 그때 막 친구들이랑 하다가 좀 제대로 하게 된 건 중학생 딴 거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래봬도 십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네 17년 전 거를 지금 기억하겠어? 걔 하나다 거침없이 거침없이 하이킹 알아? 홍련아? 매직키드 마술이 알아? 아니요 어 어차피 그치 여기서 딱 살이 차이가 나는 거야 야인시대 알아 야인시대? 아니요 어 그래 그래 일단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팀 분도 고생했어요 그리고 홍련이 그리고 귀엽다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홍련아? 그래요? 없어요 어 다행이다 그러면 형이 선물 줄게 네? 어허허허허허허허 아 칠선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